어디로 갈거야? 싱싱하지 않고 아들설리 여보 재밌는 대화를 해봐요, 재밌게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눈이 많잖아요 지금 다 당기고 있어 저기 텐트치고 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바뀌었어요 저쪽에 안하고 여기가 너무 많아요 이쪽으로 지금 저걸 한 번 찾아볼게요 밖에 매달려가는 거예요 이때는 6,8살이예요 이때는 8,8살이예요 이거 저쪽이 그냥 저거였는데 아, 텐트치고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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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거 콩밭이 안 나와요 하, 텐트치고 다 있네요 이리 내려 go Reggie, 같이 오고 오ürü, 먼저 가 공기émon coin donne 여기에 의견이 있었지, 어제도 못하고 했었지 누가 바쁜 거 같기도 하고 뭘 주고 그러네 저게 짜루료를, 저기를 안하더라 놀이볼건으로 하네 저기 잔디 보호하나보다 잔디쪽으로 안하더라 저기 원래 저게 짜루료를 다하더라 잔디가 헬금 되니까 그치 수수로 추워 그치 수수로 추워 그치 수수로 추워 그치 수수로 추워 굉장히 추워 그치 수수로 추워 이쪽으로 갈거야, 돌로 갈거야 이외구 네, 공이 양식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널라고 좋죠? 아, 여기서 이렇게 놀이하다가 갇힌 적 있나? 따로 길게 되세요. 와, 정말 좋다. 공이 나와. 너무 좋다. 여름 일찍. 그냥 터마개가 나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참고하є는 거 같은데, 공무양. 공이란 안으로 가는거야, 공무양 들어왔니다. 서태 Аuf이 개구해가 아냐고, 공무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신경이 신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신경 하던 대기 같은 거 같은데. 여기 앉아. 아기저기야 누나가 왔구나 엄마 끊어, 끊어 안 돼? 유튜브가 싫어해 꽃이 희한하다 이거 봐봐 꽃이 희한하지 않아? 이게 뭔 꽃이야? 끝에만 딱 저렇게 해서 예쁘다 인조 꽃이야? 인조 아니지 생각하지 너무 신기하다 꽃이 끝에 딱 좋겠다 이런거야 위에 풍선이 촌 틀었네 부처님 오신 날 스타일이네 이거 밤에 전부 푸시는거 아니야? 텐트 도차리 설치 금지 이렇게 해놨네 잔디 보호하려고 하자 하는 것보다 하루는 이사란 저사람 타니까 이 폰에 화단도 교정하면 돌에다가 이렇게 해놨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 해놨으면 더 돌이 이렇게 해놨다 여기도 운동이 사람이 많아 처음보다 더 좋아졌지? 응 노래를 꾸면 안되나? 유튜브가 싫어해 응? 여기 가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부처씨 아저씨 내가 좋아하는 거그를 해 너가 좀 가고 있어 나은 이 방향으로 나은 이 방향으로 나은 이 방향으로 날씨에 대해서 날씨가 없던거야 어떻습니까? 여기 화장실이 없었는데 살이 생겼나 봐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나? 중간쯤 오면 화장실은 이쯤에. 네. 손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봐요. 돌려봐야 돼. 8월짜리 안 보여요. 이곳은 어디서 왔어요? 이곳은 데리고 있는 곳에 왔어요. 이곳은 데리고 있는 곳에 왔어요. 이곳은 데리고 있는 곳에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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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 여기로 갈 거야? 여기 화장실 있고. 군데군데 많이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까운 곳에서 만나요. 가까운 곳에서 오게. 한적하니. 여기. 시골이 온 것 같다. 드라마 세트장 같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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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lomas. 여기. 여기. 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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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뭐야 어디를 가라는거야 저기 바다를 건너야되나봐 엄청 길게 갔네 여기 자전거 타고 오면 재미있겠네 가는 길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찍고 있구나 공사하고 이제 많이 올라갔네 네이크로바를 찾아보세요 어디있나 어디있나 여기 이쁘다 어우 장미 봐 저거 엄청 빨래 여기 엄청 빨래 위치에 퍽밥 가는 길이 꽤 있는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냥 빨래 주황아 빨리 가! 빨리 이 상태로 가! 이 상태로 멈추지 말고 마이킹 도대체 도대체 오늘의 전산 도대체 도대체 으 5 5 5 5 5 5 5 5 5 4 5 5 1 저리로 가서 해산게 하려나 봐 가운데까지 가는거야 책 법박 가는게 바로 오르지 이게 두개가 모여가지고 저로 들어가나봐요 그러면 엄청 빨리 또 갈거야 저 구리 저쪽에서 왔는데 남양도에서 완전히 요게 저게 절로 이어지나봐 여기 위에 있는게 일로 가나봐 세군데서 절로 이어지네 거기 딴거 몰랐겠네 여기 위에 있는게 큰일이 없는데 더울이 있는지 더울이 있는지 더울이 있는지 더울이 있는지 멀리 더 갈까? 멀리 더 갈까? 다 갈까? 다 갈까? 이렇게 열어놓고 가나보다 더길이 없어서 트레이트 한강 한강 좀까지만 가보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가라는거여 나중에 자정타고 오셨는데 아우, 저거 뭐 안 나오겠네. 저희 계단으로 어디 들어가서 물있나 봐? 아우, 무섭다. 아우,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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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네, 여보. 여기가 유착버 산책노래. 네, 잔잔. 근데 유착버시에 이사합니다. 어? 물잎꽃이 뭐야? 물잎꽃이 뭐야? 물잎꽃. 아, 가는게 저, 저로 더 가야되나봐. 아, 저거는 물잎꽃. 응? 지금 안나오나봐? 산책노래. 저거, 물잎꽃 저거 아니야? 내 보기엔 저거 같은데? 아니, 좋네. 잠시만, 잠시만. 까치 너무 귀여워. 까치야, 이리와봐. 까치야, 이리와봐. 까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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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리줄게, 금리다오. 까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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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야.